원수는 왜 나무다리에서 만난다든지? 그 원수, 오늘로써 끝이다. 이야아아아아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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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여! 돌째입니다! 이번 영상은 뒷! 전직빵샛들이 뽑은 유튜버 싸움 순위인데요. 지금 바로 유튜버 싸움 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고! 따라오라고! 다시 가자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버 싸움 순위 해설을 맡은 해설 김두윤! 전설의 빵셔틀 출신! 캐스터 오디안 나와주세요! 이야아아아! 여기 빵 사왔어!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빵셔틀 경력을 펼쳐주세요! 제가 어릴때부터 빵셔틀 조기교육을 받았거든요. 유치원 다닐 때 요구르트 셔틀 2년, 초등학교 때 우유 셔틀 6년, 중고등학교 때 본격적으로 빵셔틀에 입문하게 됐죠. 유튜버들의 싸움 순위를 정한다고 들었는데 모든 유튜버들의 싸움 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아뇨아뇨! 저희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거나 교류가 있었던 유튜버들의 안에서만 싸움 순위를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두 팀 되겠네요? 아 그쵸! 저희가 그렇게 인맥이 많지 않아! 거기 안에서 한번 정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7명의 유튜버들의 이름이 적혀있어요! 꼽아서 싸움 순위를 한번 정해볼건데 쉽게 말해서 이상형 월드컵! 연결해주셔도 돼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까요? 알겠습니다! 꼽아주십시오! 첫번째 파이터는요? 더블비 박민규 씨요! 자 꼽아주시겠어요? 바로 뽑을게요! 3% 김은수 선수! 아 3% 김은수 선수!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너무나 경민규 선수가 유력한데 맞아요! 아 맞아요! 오늘 박민규 선수가 이길 것 같습니다! 박민규 선수! 다음 라운드 진출! 2라운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민규 선수의 상대는 뭔데? 아 뽑겠습니다! 송대익 선수 나와주세요! 박민규 선수와 송대익 선수! 이 싸움은 1대1로 싸우면 잘 모르겠는데 싸우다 보면 취미도 부르잖아요! 아 맞아 맞아! 송대익 선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아 맞아요! 박민규 선수는 장명준 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송대익 선수가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러워서 그러시는 거죠! 친구 많은 게 던지 망쳐드리셨으니까 네! 얼마 부럽겠습니까? 2라운드 겨레가면 송대익 선수가 송대익 선수를 이겼습니다! 송대익 선수가 시술했고요! 3라운드 송대익 선수와 굳게 될 싸움 정돼는 과연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와! 와! 툭박에 유동훈 선수 이번 싸움은 살짝 고민이 되긴 하는데 이게 격투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룰이 있는 격투기가 아니라 필요한 싸움도 핥히고 꼬집어도 돼요 개싸움? 네! 그런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의 머리를 잡아야 돼요 유동훈 선수는 차피 머리가 없어 유동훈 선수가 이깁니다 와! 굉장히 논리적이시네요 전직 반죽결이어서 그런지 아자공동이 안다! 하하하 맞습니다 유동훈 선수가 송대익 선수를 이겼습니다 유동훈 선수 진출!! 4라운드 유동훈 선수와 굳게 될 상대는 과연 누구일지 뽑아주세요! 싱싱한 싱어 건법이라고 하죠 술을 마시고 하는 권법이 보여요? 취권! 사마개를 형사하고만 하는 건 뭐에요? 당당권! 그렇죠! 그러면 무슨 권이에요? 그게 뭐예요? 전인권 해외에서만 쓸 수 있는 권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권이죠? 여권 싱오 선수가 쓰는 권법은 총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투부로 사람을 매료시킨 후에 병심했을 때 이래서 싱오 선수가 4라운드 싱호 선수가 이겼습니다! 5라운드 싱호 선수님과 붙을 상대는 누굴까요? 보다 김원식 싱호 선수와 김원식 선수가 싸우게 된다면 김원식 선수가 이길 것 같습니다 왜죠? 싸울 때는 저요, 원식 선수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일러요 그래서 김원식 선수가 이긴다 그쵸 5라운드 김원식 선수가 이겼습니다 결승전입니다 김원식 선수와 붙을 상대는 여기서 승리하는 선수가 유튜버 싸움순이 1위가 되는거죠 그쵸 아니 누가 될지 보물섭 강민석 선수입니다 이 두 선수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봅시다 아 너무 좋아요 잘 들릴지 안들릴지 모르겠어요 잘 들릴지 안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보수는 단순 소리도 들을 줄 알지 너무 잘 들린다네 아 나는, 나는 담배 좀 한 대 피면서 할게요 강민석 선수 네 본인이 김원식 선수랑 맞짱을 뜨면 누가 이길거 같나요? 제가 이길거 같나요? 그럼 반대로 김원식을 붙인거야 강진우 정도는 내려와야지 그럼 반대로 김원식 선수 강민석 선수랑 맞짱을 뜨면 누가 이길거 같나요? 누구요? 강민석이요 강민석이 누구죠? 저보다 약한 사람 이름은 안 외우고 다녀서 제가 아는 이름은 추성훈 밖에 없습니다 서로에게 한마디씩 강민석 씨부터 먼저 원래 안경 쓴 새끼들이 X나 약해요 김원식 선수 한마디 해주세요 그 친구가 아마 그 전라남도 어디에서 왔지 않아요? 네, 해남에서 왔죠 제가 원펀트로 해남까지 날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두 분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민석아 사랑해 저는 X세요 코스 이렇게 두 선수랑 통화를 해봤는데요 신경전이 장난이 아니에요? 네 여기서 1등 하는 선수가 유튜브 홈페인 탭 1위에 올라가니까 김원식 선수 대 강민석 선수로 배출사하는 служbt 과연? 발발해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김원식 아니 김원식인 이유가 있나요? 근육이 있어야 싸움이 유의하거든요 김현식 선수는 오른팔의 근육이 상당합니다. 거의 타노스 정도의 팔뚝이에요. 왜요? 헬스를 하나요? 헬스를 안하는데 밤마다 다른 운동을 하더라고요. 오른팔마다 무슨 운동? 뭐 있잖아요. 밤에... 앞에서... 어... 말해봐. 이렇게 해. 어디까지나 이 빵셔츠에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 거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버 싸움 속에 해설을 맡았던 김대! 캐스터 오지환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호잇! 토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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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불라라라라라!